이 화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할 화면입니다. 이곳이 메인 화면으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주로 하단에 있는 6개의 아이콘을 쓰게 될텐데 순서대로 보면 아이돌 육성, 아이돌 스토리, 프로듀스, 라이브, 상점, 가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이돌들의 SNS나 메일, 전화로 볼 수 있는 아이콘을 시작으로 게임 업데이트 할 림, 미션 페이지, 선물함, 교환소, 바로 위에는 개최중인 이벤트 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홈앤면 꾸미기랑 화면 확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뉴 페이지, 메뉴 내에는 프로필 설정과 동료 목록, 아이템 목록과 계정인께 그 외 자잘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중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2개의 스테미너가 있는데 100으로 되어있는 ST는 프로듀스에 필요한 스테미너이며 10개로 구성된 LB는 라이브 스테미너입니다. 프로듀스의 경우 1회에 10ST가 소모가 되며 라이브의 경우 1LB가 소모가 됩니다. 스테미너 충전의 경우도 드링크가 서로 나눠져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아이돌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칭숙한 인터페이스들이 보일 겁니다. 순서대로 육성, 평성, 일란, 프로필, 육성은 말 그대로 아이돌들을 육성하는 페이지로 샤니송 역시 프로듀스 게임이다 보니 프로듀스 아이돌, 서포트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첫번째가 프로듀스, 두번째가 서포트, 세번째는 아이돌들의 한계체를 올리는 피스 목록입니다. 샤니송은 이전 엔자마스처럼 틱돌이 가능한데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프로듀스 아이돌은 SSR 개념이 사라지고 요즘 트렌드인 1성, 2성, 3성 순으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해 레어가 1성, S레어가 2성, SSR이 3성이죠. 먼저 프로듀스 아이돌로 들어가면 소유중인 다양한 프로듀스 아이돌 카드들이 존재합니다. 아이돌 카드에 들어가면 3가지 육성법이 있는데 첫번째부터 각성, 투쿤 스킬 순으로 각성은 프로듀스 아이돌의 레벨을 올려서 능력치와 프로듀스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각성에 필요한 제한은 공통각성북과 유닛각성북 이렇게 두가지로 처음 올릴 때는 소자만 사용되지만 3렙부터 중자, 4렙은 대자를 필요로 하고 숫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투쿤은 우리가 아는 그 픽돌 시스템으로 투쿤 전용 피스를 이용해서 픽돌을 하는 시스템이죠. 투쿤용 피스의 경우 중복으로 나오는 무지개 조각이란 아이템을 이용해서 교환소에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카드마다 필요한 피스가 틀리기 때문에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교환소에서 조각한으로 하나를 교환할 수 있지만 픽돌이 필요한 피스는 일선 기준으로도 한 단계당 5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할거에요. 마지막 스킬은 말 그대로 아이돌 스킬을 레벨업하는 시스템으로 스킬 티켓을 이용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킬 티켓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4종류가 있으며 2렙되는 브론즈, 실버만 3렙은 골드가 추가, 4렙, 5렙은 플래티넘이 필요하며 이 역시 수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서포트 아이돌 육성 서포트 아이돌 육성은 기존 엔자마스랑 똑같이 티켓을 사용해서 레벨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 부분은 엔자 서포트 방식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포트 픽들의 경우도 프로듀스랑 똑같이 전용 피스가 필요하며 이 역시 교환소에서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육성 다음 옆에 있는 편성 여기서는 프로듀스 아이돌 편성과 라이브 아이돌 편성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듀스 샤니송은 엔자판이랑 다르게 아이돌 개인이 아닌 유닛으로 프로듀스를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편성에 들어가면 유닛 기준으로 묶여 있으며 유린 내에 아이돌을 터치해서 상위 프로듀스 아이돌을 배치하는 순이죠. 아래 3개의 공간의 경우 서포트 아이돌 배치로 3명의 서포트 아이돌 카드로 넣어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시작 전 친구가 설정한 서포트 카드도 게스트로 챙겨갈 수 있으니 총 4개의 서포트로 서포트 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편성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데레스테, 물리시타, 싸이스타처럼 5명으로 라이브 유닛을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샤니송은 이전에 말한 것처럼 프로듀스 아이돌을 육성해서 라이브 유닛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육성 아이돌은 기존 아이돌보다 더욱 강력한 스탯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스킬도 존재합니다. 또한 프로듀스 아이돌은 라이브 페이지에서 원하는 커스텀이 가능하죠. 지금은 커스텀 액세서리가 없지만 점점 늘어나면 원하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죠. 단 기본 프로듀스 아이돌은 커스텀이 불가하며 오로지 육성한 육성 프로듀스 아이돌만 커스텀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일람의 경우 보유한 카드 종류나 패스 유닛 목록, 프로듀스 아이돌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프로필의 경우 아이돌 프로필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각 아이돌의 프로필과 스테이터스, 대사 등 다양한 아이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즈키시 페이지도 따로 있다는 것. 하즈키시 역시 서포트 카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대사창이나 프로필, 카드 목록이 존재합니다. 스토리 페이지는 유닛뷰의 스토리를 시작으로 아이돌 개인 스토리, 이벤트 스토리, 엑스라 스토리, 즐겨찾기의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닛 스토리로 유닛의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닛 스토리는 현재 각 유닛당 2하까지만 해금이 되어 있으며 후의 스토리는 추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돌 스토리, 아이돌 개인의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스토리의 경우 아이돌 신뢰도를 2로 만들어야 1하, 3으로 만들어야 2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스토리, 샤니송에서 개최한 이벤트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가해 이벤트 스토리를 해금하면 여기서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엑스트라는 특별 스토리이며 즐겨찾기는 좋아하는 스토리를 즐겨찾기 하면 나오고 검색은 특정 스토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 프루스 모드. 프루스에 들어오시면 8팀의 유닛으로 구성된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도전하고 싶은 유닛을 프루스할 수 있죠. 프루스의 경우 3개의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이지, 노말, 하드. 처음에는 이지만 해금되어 있지만 클리어할 때마다 난이도가 열리며 더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해금은 각 유닛마다 개별 해금이니 루미를 이지로 클리어해도 안티카의 노말이 해금되지 않습니다. 각 유닛마다 권장하는 속성이 있는데 보컬, 댄스, 비주얼 3개의 권장 속성이 존재하며 그 속성을 중심으로 프루스를 하시거나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프루스가 가능합니다. 난이도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프루스 설정이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아이돌의 스탭과 스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도 프루스 아이돌과 서포트 아이돌을 평상할 수 있습니다. 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하단의 계승 아이콘의 경우 이전 프루스 하나 유닛을 설정하여 그 패스 유닛 속에 있는 서포트와 기술을 상속받는 시스템입니다. 엔자의 경우 스탭의 노하우 북 같은 개념이며 더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면 옆집의 우마물스매의 인자 계승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높은 난이도, 강한 스탭과 카드를 육성하며 육성할수록 강력한 패스 유닛이 탄생하기에 그것을 계승하여 더욱 강하게 프루스가 가능합니다. 프루스 기능에는 또 하나의 좋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오토 기능. 기존 난이도를 한번 클리어하면 자동으로 프루스를 진행해주는 기능입니다. 내가 만약 이진 난이도를 클리어했다면 번거롭게 계속 수동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 오토로 자동으로 플레이해서 패스 유닛을 탄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작업에 비해 능력치는 많이 낮으니 참고해주세요. 프루스 중 플레이 방식의 경우 각 유닛마다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이 존재하는데 이는 엔자판의 유닛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식의 플레이 스타일이 존재하며 각 유닛마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육성 혹은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프루스 내에는 유닛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엔자판의 첫 유닛 스토리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메틱의 경우 오리지널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아이데딘티 라이브 라이브의 경우 진짜 설명할 게 없는 게 데레스테, 물리지타, 싸이스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아 하고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닛별 혹은 개인 소루로 구별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지, 노말, 하드, 엑스퍼드 네 가지만 풀려있지만 엑스퍼드를 클리어하시면 마스터도 플레이할 수 있게 해금이 됩니다. 라이브는 예전부터 언급된 것처럼 오토 모드랑 통상 모드가 존재하며 거기에 대해 배수 설정, 스킵 모드가 존재합니다. 우측 하단의 차례대로 오토, 배수 설정, 스킵, 라이브 순으로 오토는 자동 플레이이지만 하루 권장 10패입니다. 배수 설정은 최대 LB를 5개까지 소모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킵 라이브의 경우 하루 권장 5회이며 이 역시 최대 LB 5회까지 소모하여 라이브를 스킵하여 결과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라이브는 우리가 아는 그거니 패스 유닛 형성 바로 위에는 카메라 설정이 있는데 유닛 전체를 보여주는 통상 모드와 아이돌 한 명이 집중해서 보여주는 포커스 모드가 존재하며 포커스의 경우 편성된 아이돌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게뮤즈에게 가장 중요한 라이브 설정 이는 좌측 하단 마이크 아이콘입니다. 들어가면 차례대로 라이브 상세 사운드 설정이 있습니다. 라이브는 라이브 중 노트 속도, 판정, 밝기, 라인 투명도 그리고 중요한 사양 설정도 있습니다. MV 설정은 말 그대로 MV 사양 설정으로 3D, 2D 경량 순으로 3D는 우리가 아는 통상 2D는 일부 특정 MV에서만 나오는 연출입니다. 경량의 경우 연출 없이 그냥 배견만 나오는 설정이니 참고해주세요. 3D 라이브 설정의 경우 라이브 중 사양을 가볍게 설정하는 기능으로 순서대로 강, 약, 없음 순으로 최대한 플레이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없음으로 해서 최대한 사용을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게임제하, 즉 프리즘주회를 구매하거나 인게임에 필요한 패키지 상품, 시즌패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채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유료 프리즘주회 두번째는 인게임 아이템 세트를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유료주료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즌패스로 유닛을 컨셉으로 해서 각 시즌마다 기간제 패스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패스의 경우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시즌패스 내에는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과 시즌패스 컨셉 유닛의 서포트 SSI 카드, 그리고 아이돌 개별 의상과 커스텀 액세서리가 들어간 패스입니다. 네번째 로그인 패스는 말 그대로 로그인 보너스를 한 번 더 받는 패스입니다. 30일마다 갱신이 되며 25일만 로그인해도 가채 10회 분량이 제한인 2500프리즘주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채 페이지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유료 픽업과 무료 픽업이 있는데 유료는 당연히 유료주회로 하는 가채로 무조건 한 장은 삼성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무료 픽업은 무료주회나 혹은 인게임 내에서 보상으로 주는 가채 티켓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가채의 경우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프루스 가채와 서포트 가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존 엔자는 한 가채에서 프루스와 서포트를 같이 주는 것에 비해 이게 웬 돈지랄이냐 할텐데 엔자는 한정기감만 천장이 있는 것에 반해 샤니송은 나눠주신 대신 픽업기간 천장이 있으며 프루스와 서포트이 천장을 공유합니다. 100도달시 무지개 조각 100개 200도달시 삼성 확정 티켓 300도달시 무지개 조각 200개 400도달시 SSR 확정 티켓 한 장 확정 천장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 기준은 오픈 초기 기준으로 후에 개최되는 다른 픽업마다 천장 내용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단 픽업 종료 후 새로운 픽업이 시작되면 천장은 초기화되니 주의해주세요. 어느 게임이나 있는 델리 즉 일일 미션 샤니송도 있습니다. 샤니송의 델리 미션 확인은 하단 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션 페이지에 들어가면 델리 미션 통상 미션이 있으며 후에 개최되는 이벤트에 따라 미션 페이지가 갱신됩니다. 델리의 경우 8가지가 존재하는데 목록은 1일 로그인, 라이브 플레이, 선물함의 선물 받기, LB 학기의 5개 소비, 프루스 플레이, SD 학기 20 소비, 프루스 아이돌 각성, 프루스 아이돌 스킬 레벨업 이렇게 있습니다. 각 데일리 미션의 경우 아이템을 주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주는데 각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받는 방식입니다. 각 20포인트마다 주회를 주며 최대 100포인트까지 미션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션 전체를 클리어하는 기준으로 150포인트를 주죠. 앞서 말한 각성과 스킬 레벨업의 경우 재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없기에 미션을 이렇게 나눈 것 같네요. 각성, 레벨업을 제외한 미션은 전부 프루스와 라이브 관련이고 오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미션은 총 5개의 스텝으로 존재하며 각각 다양한 미션이 존재합니다. 각 스텝은 전단계를 해금할 때마다 풀리며 전부 달성하면 2500 프리즘 주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텝 1부터 차근차근 보면 가차를 하자, 라이브를 플레이하자, 프로듀스에서 레슨에서 승리하자, 프로듀스 아이돌을 각성하자, 서포트 아이돌을 트레이닝하자. 한 가지를 제외하면 전부 앞에 가이드에서 설명하신 대로 가차를 돌리고 라이브를 하고 프로듀스 아이돌 각성해 서포트 아이돌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하나의 경우 처음 보실 텐데 프로듀스 모드에서 레슨을 PVE로 해서 승리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레슨 방식은 처음 프로듀스를 시작하면 플레이 방법을 가이드해주기 때문에 그거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살짝 슬레이 더 스파이더 같은 형식의 덱빌딩 TCG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스텝 2 스킵 라이브를 하자, 오토 라이브를 하자, LB 소비 설정을 E 이상으로 하고 라이브를 플레이하자, 라이브 유닛을 편성하자, 라이브 관련 미션으로 이 역시 라이브 파트에서 설명한 대로 스킵하고 오토 돌리고 소비 배수 늘리고 원하는 유닛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텝 3 프로듀스에서 오디션에서 승리하자, 프로듀스를 완료하자, 프로듀스 아이돌을 편성하자, 교환소에서 교환하자. 프로듀스 아이돌 편성은 아이돌 육선 편에서 설명한 프로듀스 편성 페이지 혹은 프로듀스 페이지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교환소 교환은 교환소에서 아무 아이템이나 교환하시면 됩니다. 오디션 우승과 프로듀스 완료는 프로듀스 모드를 플레이하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오디션의 경우도 레슨하고 똑같이 PV 방식입니다. 참고로 오토 프로듀스도 클리어가 가능하니 오토 프로듀스로 빠르게 클리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스텝 4 친구를 등록하자, 생일을 설정하자, 프로필 화면에 친구용 서포트 아이돌을 설정하자, 프로필 코멘트를 변경하자, 마음에 드는 아이돌을 설정하자, 칭호를 설정하자.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인터페이스 및 친구 설정을 가이드해주는 스텝인데 친구 설정의 경우 앞에 인터페이스에서 말한 친구 페이지에 들어가면 3개의 메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친구, 두 번째는 들어온 친구 요청, 세 번째는 친구 추가, 들어온 친구 요청은 이미 받은 친구 내역도 뜹니다. 들어온 친구를 받는 방법은 친구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파란색 버튼,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친구 추가가 됩니다. 친구 요청을 보내는 방법은 요청 페이지로 들어가 원하는 친구를 누른 다음 똑같이 파란색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요청이 보내집니다. 보통은 미션 때문에 전부 받아주거나 혹은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편하지만 프로가일수록 서포트 설정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SSR로 등록하든가 아닌 진짜 현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나머지 프로필 설정 미션의 경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 제가 번역했습니다. 방식은 너무나도 간단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스텝 5, 룰미네이션 스타즈의 메인 스토리 1화를 감상하자 아이돌 스토리 감상, 홈 화면 아이돌로 편성하자 아이돌 유닛 확인 화면에서 스테이지 의상을 변경해보자. 여기서부터는 부가 효과를 안내하는 스텝으로 룰미네 스토리 감상과 아이돌 스토리 감상은 앞에 스토리 설명 파트에서 설명한 대로 첫 번째가 유닛 페이지 여기서 룰미네 스토리 1화를 감상하면 되며 아이돌 개인 스토리는 여기 앞에서 말한 대로 신뢰도 2를 만들어야 해금이 됩니다. 홈 화면 설정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캐릭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편성 화면에서 원하는 아이돌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설정을 안 하는 편인데 이러면 아이돌들이 골고루 나오며 화면에서의 연출도 다양해지더라고요. 스테이지 의상 변경은 앞에 편성에서 말한 대로 의상을 원하는 형태로 커스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상 커스텀은 프루스를 완료한 아이돌만 가능하며 통상 프루스 카드는 커스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낸 우린 이 계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바로 계정인계죠. 지금까지 모바일 아이마스 게임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반남 계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인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 샤니송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 쾌적한 사용으로 할 수 있는 PC 버전 두 방법 다 반남 계정이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방식은 틀리죠.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상단 메뉴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네 번째 계정인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주의사항과 함께 확인 버튼이 나오는데 파란색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반남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이 연결된 반남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아이디와 이름이랑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파란색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인계가 완료됩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인계 완료가 뜨며 설정이 끝나죠. 다음은 PC판, 즉 DMM 버전의 연계 방법입니다. DMM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생긴데 인계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에는 코드 입력 화면이 나오고 인터넷 창에는 반남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인터넷 페이지에서 반남 로그인을 하시면 복잡한 코드가 나오는데 이게 인계 코드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게임 화면에 붙여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계가 완료가 되며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인계가 끝이 납니다. 이 방법으로 인계 후에는 모바일에서 PC로 PC에서 모바일로 역순으로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